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황금빛 물비를 장엄한 낙조를 남기면 남의 김양식장의 하루일도 마감으로 접어듭니다. 겨운의 식탁을 단란하게 가꾸어 주었을 해물들과 논밭처럼 일구어진 이 봄바다. 그 어느 하나에서도 척박한 삶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는데 그러나 반짝이는 물비늘 아래로 회상의 그물을 던지면 톳단배 기폭과 초라한 행색의 어물 행상들 그 서러운 기억들이 그물코 하나하나마다 걸려옵니다. 이십몇 년 전 혹은 십몇 년 전 이 바다엔 하루하루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갈매기와 바람에만 의지해 파도를 헤쳐나갔던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봄은 늘 그렇듯 짓뿌리는 계절이지만 일구고 가꿀만한 땅 한댁이 없어 몇 마리 조개와 몇 줌의 해초를 바라며 갯벌을 낳아가던 갯마을 여인네들 긴 행렬이 있었습니다. 비린고기는 무슨 명절에나 먹는 것이고 그나마 자반이면 최고인 줄 알던 기억이 어제같이 떠오르는데 휘황한 불빛 아래 살아 숨쉬는 듯한 온갖 생선들 앞에서 등푸른 생선이래야 성인병에 좋다느니 입맛 돌리는 데는 무슨 무슨 해물이 제일이라느니 하며 저녁 식탁에 오부탄만 가늠하게 된 오늘 그러나 그 물고기들이 낚여졌을 국토의 끝 그 바다 아래는 숙명인 양 가나를 안고 표류하던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있었고 마침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소망을 안고 망부석이 되어버렸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다를 아십니까? 모든 길이 끝나는 곳 육지의 막다른 곳에 바다는 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삼십몇 년 전 전쟁에 쫓겨 부산 적끼니 송도 모래밭에서야 처음 바다를 볼 수 있었던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고난과 배고픔이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왔지만 뾰족한 연명의 수단 하나 없이 망연히 바라봐야 했던 그 바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을 바다는 그렇게 살기 힘든 곳 한시바비 떠나야 할 곳으로 모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미국 광부의 딸 클레멘타인도 이 땅에 와서는 넓고 넓은 바닷가 오막사리에 사는 어부의 딸로 바뀌어야 우리의 신금을 울릴 수 있었고 갯마을 사람들 삶도 그런 척박함 속에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돛단배를 기억하시는지요 지금이야 동력선이 오촌마을 두 집에 한 대 꼴인 7만 척을 넘어 돛단배 구경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됐지만 그때 겨우 20년 전까지도 발동기 달린 배를 다 합쳐야 7천 척에 불과해 통통배 하나 있으면 부자 소리를 들을만 했습니다. 그래 고기잡이는 의뢰이 돛단배로 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갯마을 사람들은 수천 년 내려온 숙명처럼 삼봉받이 돛단배를 수선했지만 새바람 한이바람 다 따지고 물때 맞추어 초일에 조금까지 피하다 보면 고기잡이를 나가는 날도 그리 많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돛단배로는 먼 바다로 나갈 수 없어 겨우 나라 주변 바다에 몰려오는 고기만 잡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지난 59년에 나온 이 신문 기사처럼 2차 대전 당시에 해군 군함까지 동원한 일본 어선들이 평화선을 넘나들며 고기대를 쓸어가 그나마 찾아온 고기도 다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라한 고기잡이도 생명을 그을지 않고는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다는 광대 무변한 모습 그대로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였기에 한껏 호사를 부린 풍어제가 두려움 속에 올려져야 했고 마침내 만선의 꿈을 안고 돛단배가 거친 바다로 떠나가는 그 해변에도 숱한 과부의 사연을 품지 않게 해달라는 사색시의 애달픈 하소가 남기 마련이었습니다. 동력선으로 풍을 달고서 항해를 나갔다가 황청시에는 자기가 나아가는 그 위치를 갖다가 제대로 못 들어와가지고 사흘날 바다에서 고생을 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씨만 기다렸다가 산을 보고 들어오고 이러죠. 이러고 또 고기 잡는데도 지금은 어탐이라는 프랑크 동을 찾을 수 있는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눈으로서 고기를 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갈매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여기가 고기가 있는구나 하고서 투망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지금과는 참 많은 그 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정래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억센 기질과 삶은 고구마 몇 덩이 막소주 한 병으로 파도와 싸우는 시간에도 갯마을의 삶은 이어져야 했습니다. 양식구리니 미역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던 그때 썰물이 밀려가면 갯벌은 여인 애들 차지가 됐습니다. 동백꽃 꽃망울이 터져 갯마을에도 봄이 왔다지만 갯바람은 늘 검게 탄 얼굴 위로 핥히듯 불어왔고 맨발에 와닿는 바닷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굴 따는 호미 조새는 쉴 틈이 없었고 돈 되는 것이라면 바지락, 맛조개, 작은 꽃게까지 가리지 않고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절어 해송껍질같이 거칠어진 손길로도 끊임없이 그물을 깊던 노인들이 밀물에 맞춰 그물을 거들어 나오면 갯바위 고둥까지 긁어 모은 바구니를 들고 갯마을 여인들은 줄지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백아가시니 황포도태같은 노래가 유행하던 6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하루종일 갯벌에 살아봐야 손에 들어오는 돈은 참으로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한 잘 버는 날은 한 60원도 벌고요 못 버는 날은 또 한 40원도 벌고 100원도 벌고 90원도 벌고 대중 없어요 그 정도죠 뭐 어렵죠 뭐 하는거 애들 꿈구도 겨우 못하겠나 가르치죠 뭐 1965년에 국립영화제작소팀이 만났던 이 갯마을 여인이 하루종일 번돈 40원은 그때 겨우 쌀 반대를 살 수 있는 돈에 불과했습니다. 갯마을 여인의 일은 그러나 갯벌에서 끝나지 않아 손바닥만한 땅에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었고 바윗돌을 날라 방팟에 쌓는 일도 남정네 못지않게 해냈습니다. 벌어는 물속조차 마다앉고 해녀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요즘이야 제법 먼 바다에도 양식장을 가꾸어 통통배 한척 구경하기 어려웠던 그때 겨우 십몇 년 년까지도 김 양식은 작은 목손에 의지해 일일이 손으로 따온 김을 싣고 썰어서 대로 만든 김바루 위에 붓는 식으로 끝없는 잔손길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햇볕 외엔 김을 말릴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 모든 일을 해뜨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쌀 한 말 먹고 시집가면 호강한 편이라는 말 그대로 보릿고개는 1년 내내 부티고 있어서 1958년 3월에 이 신문기사는 경상남도 어촌에만 10만 명이 해처로 연명한다고 밝히고 있고 나라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1960년대에 들어서도 비상식량을 실은 군용기와 LST 군함이 전량 어민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매달려 살면서도 바다를 이용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던 갯마을은 그렇게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거두며 가난 속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낙자도 지금에 와서는 배로 많이 잡습니다. 옛날에는 손유로나 삽으로 팠었는데 파가지고 잡았었는데 지금은 낙자 준하시라고 있어가지고 배로 많이 잡기 때문에 지난번 보듬, 20, 30년 전 보듬은 훨씬 더 소득이 더 많고 또 저게 같은 거는 양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고 할지 두 번이라고 할지 이렇게 모다가지고 채취를 하니까 소득이 넘었습니다. 갯마을 살림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나라 안 어디든 살기 힘들어 가난이 결코 흉이 아니던 그때 바다가 멀어 보이기는 어디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냉동 생선이나 냉동차 같은 거는 아예 그런 말은 몰랐고 도해시장에 나올 만한 거리에도 물간 생선이 되기 쉬웠던 교통사정 때문에 웬만한 무태서는 의뢰이 명절에나 비린고기 한 번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다 오일장에 나가 굴비니, 고등어 자반, 말린 갈치 한 마리쯤 꽤 차고 오는 날이면 없는 형편에 크게 무리한 날이라 할만했고 보리밥도 제대로 싸가기 어려웠던 점심시간 어쩌다 마른 멸치볶음이라도 가져온 아이는 학급 모두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굴비 한 마리를 천정에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했다는 얘기가 공익광고 같은 데서 지독한 구두새의 예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 굴비 한 번 구경해보는 것조차 괜찮은 기분이 들던 것이 겨우 20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생선하대요. 여관에서 성한 생선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오일장인데 장에 가서 나 써금써금한 놈 사다가 소금에다 절했다가 일할 때나 먹고 손님 몸은 먹고 생일날 좀 먹고 그러고서는 그대로는 귀경을 못해요. 그 짐도 참 좋은 짐은 못 먹고 시퍼런 청태 사다가 고치장 발라서 널었다가 그거 먹고 그러지 않으면 부셔서나 묻혀서 이럴 때 먹고 그러지 좋은 짐은 먹어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삼십 몇 년 아니 이십 몇 년의 세월 속에 바다도 바다를 보는 눈도 변했습니다. 아예 기름까지 발라 포장돼 나오는 김에조차 식상해하는 요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김 한 장을 얻어먹기 위해 할아버지 진지상을 몇 번씩 쳐다보며 군침을 삼키던 기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금투성이 갈치 꼬랑지에조차 선망을 보내던 모습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흘 전 한식날엔 연이해와 다름없이 초상을 기리는 마음들이 무덤들 모여 앉은 산비탈로 줄을 이었고 생선구이들도 여전히 재상에 놓였었지만 음복 뒤에도 그 생선구이에 타투듯 젓가락이 가는 일은 볼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통통배 하나 재선으로 못 만들던 우리가 20만 톤이 넘는 유조선을 만들어 수출하는 세계 제 2위의 조선완국이 됐고 태극기를 단 원양어선들이 북빙양 사모와 남빙양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오늘 갯마을 여인네들의 한을 담고 물결만 오가던 그 갯벌도 간척의 삽질 아래 하나씩 둘씩 무트로 변해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저 너머에는 낡은 돛담배만으로 바다와 싸웠던 검게 탄 어부의 모습이 있었고 낙지다리 하나로 아이를 달래며 몇 마리 잡고기를 바구니에 담고서 새벽장을 찾는 갯마을 여인네의 억척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음마을 아기의 노랫말 그대로 굴 따라간 엄마 품을 애달게 기다리며 혼자 자라면서도 호롱불 아래 밤늦은 공부로 갯마을 사람들 고생을 씻어주던 아이들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다라면 그저 해수욕장만 떠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 닿지도 않을 그 바다 그 해변의 사연이 이 밤 소라껍질이 되는 귀로 가만 가만 들려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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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